전 다시 태어난다! 3 가자~! 와, 구독자한테 1000만원 선물? 이게 월클인가? 야 나도 돈 벌었어 봐 나는 천만원이 뭐야 1억은 했지 나는 나는 그냥 바로 1억 어? 아 내가 한 3억만 벌었어도 1억은 그냥 바로 1천너들한테 그냥 천만원씩 그냥 차 한 대씩 너무 아쉽고 차는 무슨 메카 싸이온이나 타라? 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 천천히 올리네 아 씨 건방지네 아 진짜 아 좋겠네 이거 박스 2개 줬네 들어와 보던가 자신 있어? 아 개 손해봤어 진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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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우 어우 다행이다 진짜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요정의 부적 2개로 가자 어 어 진짜 에바야 어 진짜 아니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 아 아 아 나 진짜 그래도 한번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주막 주막 하하하하하하 아 유나 줘 어 어 잠깐만 자고 야야야야야야 아 진짜 이런지 좀 마아 진짜 제발 OOOH! 직간척하고 박스로 딱 딱 지금 킬값 계산 좀 딜리 안들려 안들려 나도 몰라 거의 지금 킬가 다 나왔거든 아 점화 5초 아 c 넌 뭐야 아 이러지마 진짜 왜이래 어디로가서 살 수 있을까 제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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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자 못 오죠 이 박스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인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 댕겨서 이제 스플릿 운영을 한다는 마인드 내가 드리블로 살아간다는 마인드 전부 다 일어난다 화 화 화 에어시 아 피올라가 큰일이네 어 뭐야 뭐야 꼬 saya 빠아아앙 하하하하하 Eyya 어 뭐야 뭐야 Özg 뭐야 이거 지금도 없어야지 하핳 금방 디누 금방 디누 금방 디누 지금 moves 어휴 우워 개의 으흐흐 내 테리 큰 역할을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딜 교환 야무지 없구요 와 쌍버프 뭔데 내가 먹어야 돼! 아 비스킷까지 빨았는데 이걸 죽네 어? 하하하하 되게 양이 양반아? 하하하하 조합! 조합! 하하하하 카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 멍청한 녀쓰 풀리르 빠비 너무 생각보다 힘들게 잡는다 아니 잡은게 어디야 내가 예를 들어서 3킬 먹은 다리오스 혹은 3킬 먹은 카밀이오스 탐캐치가 나도 이렇게 까불었을까? 안 죽었지 아예 애초에 샷코니까 해볼만한 것 같은데 들어와서 싸워서 이긴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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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라인 지금 해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라인 다 타고 있어 어? 이 라인은 다 타는데 저거 어디가? 뭐야 너 어허 어허 여기가서 받았을 때 건방지게 안 빼고 있죠 자 여기서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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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는데 뭐야 어허 뭐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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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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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죽는다 너 두고 봐라 너 집안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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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이제 가고싶어도 얘기했지 간 노다가 죽는거에요 아 근데 뭐야 게임이 우리가 안 이길고 있네 요어 Aunque! ㅜㅜㅜㅜ年여인 пом랑다 한 번도의 이하 호호호호호. 얍? 쁘라치에. 에이! 나이스! 가자! 얌엄! 무빙?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짭! 오! 야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 못판 씨 개재밋다! 이게 롤이지 자 여기서 함킨치가 초파고 뛰어오르지 않을까요? 오 오 왔다 왔다 토님 왔다 으! 얍!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아우 개웃기네 아 저거 다 지우네 아 저거 다 지우네 이번엔 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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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어엉 어허 야 이거 뭐 사지? 뭐지까? 오, 다행이다 어? 저, 누가 저, 이 들어올 땐 네 마음대로지만 갈땐 아니라 이 양반은 어? 어? 쐈다 레전드 내가 나한테 쐈다 어? 지금 태형 얼마나? 야, 모자 리안드립 그 불 모래시계 거의 그냥 샤넬, 구찌, 디올 지금 다 둘렀습니다 진짜로 오죠 오죠 오고 있죠?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 아 오반데 나보다 마차를 모르겠다 아니 잠깐만 이거 어? 아니 불용 못 피는데? 아니 얘들아 아 아 이거 사불용은 좀 오반데? 하하하하하하 샛! 굿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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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러 가자 여기 가자 피하고 아 잠깐만 이거 못 끝내는거 아니야? 자 그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못 끝내겠는데 이거? 아 이걸 또 못 끝내? 야 이걸 어떻게 좀 이거 쳐봐 얘들아 이거 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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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좀 쳐 이 개새끼들아 진짜 아우 진짜 씨 어디가 아 있어 아아 진짜로 아닌데 이거 여기서 두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첫번째 총 전환을 해가지고 AD로 가서 백도어를 한다 두번째 AP 팀은 태국으로 간다 아니면 그냥 한국에 남아있는다 태국 갈까? 넌 다시 태어난다 얘들아 얘들아 천천히 하나 둘 셋 19 가볼게 가볼게 가자아 가자아 하하하하 정말 새ח 정말 새ח 야 이거니까 미친 성전환 성공 미쳤다 와 진짜 개 하드캐리였다 진짜 이거 나 혼자 게임했어 거의